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음식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금은 남보다 유리한 상황과 여건에서 재물 및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중요한 일에 원만한 성취와 발전이 얻어지게 된다고 하는 암시의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금 중에서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면 재물과 이권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재물과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음식물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여러가지 음식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그릇 안에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깊은 경사로 인해 잔치 준비를 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음식점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꿈 성욕을 해소할 장소나 취직할 곳을 찾지 못해서 구는 꿈이다. 식탁 위에 있는 온갖 음식물 중 숙감만 빠져있는 꿈 신축 문예작품 응모나 각종 시험에 불합협된다. 뒤집, 실패소가 있다. 토마토, 케찹으로 음식을 만드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는다. 요리, 작업, 공작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긴 식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장이나 단체가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야외에 여러 개의 돗자리를 펴고 자리마다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꿈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여 에벌라나 파리에 알이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시끄러운 말썽 내지 곤란을 치르게 된다. 연어를 잡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꿈 집안의 질병과 우한이 들끓게 되고 싸움과 소송이 생긴다. 개미가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물어가는 꿈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도둑, 괴한, 실물, 우한, 사고, 지출 등이 있다. 몇 명의 거인이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소리가 무섭게 똑똑히 들리는 꿈 학설 또는 토론석상에서 감동을 막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거린과 음식을 같이 먹는 꿈 가까운 장래의 상사나 선배에게 초청되어 부짐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잔치나 연회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거나 같이 술을 나누어 마시는 꿈 가정풍파나 시끄러운 말썽과 손실이 발생되며 이별 또는 분산의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부인이 깨끗한 옷을 입고 공손히 술잔을 받을 경우는 총명한 자식을 임신할 태몽이다. 각종 달 음식과 무침 등을 먹는 꿈 각종 바이러스와 독성이 강한 내균과 외균이 몸을 파먹는다. 바퀴벌레가 식탁 위에 음식물을 먹어 치우는 꿈 각종 질병, 불청객 등으로 시달리게 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웠던 꿈 각종 질병, 불청객 등으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흉몽 개미떼가 음식이나 벌레를 운반하고 있는 꿈 개미떼가 음식이나 벌레를 운반하고 있는 꿈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길 것을 의미한다. 조그맣고 아참케 보이는 도움들이 모여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 된다. 백발인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본 꿈 걱정거리가 생겨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됨 음식을 조금 적게 먹는 꿈 경미한 질병이나 유행성, 감기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두통, 미열, 불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다. 삼거나 굽지 않은 날 음식을 맛있게 먹은 꿈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을 처리해야 해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꿈 기획서나 일 등을 잘 마무리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될 진척 목에 걸린 음식을 뱉는 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된다. 온갖 차려놓은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푸짐하게 보이는 꿈 고사나 잔치가 벌어진다. 타티, 연애서, 모임 등이 있다. 누군가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꿈 고용인이 되어 주인을 모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의 책임자로 지목을 받게 된다.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끄적거리며 먹는 꿈 구설수가 따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국제적인 기빈들과 함께 만찬회에서 음식을 먹는 꿈 국가적인 행사나 윗사람이 주최하는 모임에 초대받을 진척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파벌 체제로 운영되던 어떤 단체가 결합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가벼운 감기를 앓는다. 남보다 특별히 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꿈 권한이 우위에 있게 되거나 진급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됨. 그릇이나 냄비에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 그릇에 담겨진 음식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고 더군다나 김이 모락모락 나며 맛있어 보이는 꿈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진조이다. 즉 재물이 쌓인 암시이다. 경향식, 빵, 과자, 피자, 호빡 등의 음식을 먹고 체하는 꿈 흡체나 복통으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배탈이 난다. 주문한 즉시 음식을 가져오는 꿈 긍지를 가지고 자기 표현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먹지 않은 꿈 기다리던 소망을 이루기 힘들거나 수정해야 할 일이 생김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 속에 안개꽃이 피어있는 꿈 깊은 일로 잔치를 준비하거나 먹을 것이 드럼 냄비나 국그릇에 들은 음식물이 보글보글 끓거나 익힌 음식물을 꺼내 먹는 꿈 남보다 유리한 상황, 여권에서 재물 및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중요사항에 원만한 성취와 발전이 얻어지게 된다. 음식을 대접받는 꿈 남에게 고용되어 신복이 되거나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책임지게 된다. 남에게 음식을 대접한 꿈 남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할 일이 생기며 자신의 뜻대로 일해줄 사람을 얻게 된다. 좀처럼 주문에 응하지 않고 음식도 늦게 가져오는 꿈 남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상태 또는 자기 표현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의 표시이다. 파리떼가 몰려들어 몸이나 음식물을 더럽히는 꿈 남의 비방과 모험 및 말썽이 빚어질 진조를 의미한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었다 꺼내는 꿈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었다 꺼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거나 잘못된 것을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다. 음식을 배 안에서 먹은 꿈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잔칫집에 모여 음식물을 먹는 꿈 동청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채소 또는 곡물 등 음식 재료를 집으로 많이 가져오는 꿈 들여오는 양만큼의 재물이 생긴다. 도둑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꿈 뜻하지 않은 재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한 꿈 뜻하지 않은 행제수가 생기고 취직이나 입학, 진급 등 평소 바라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짐 음식 맛이 너무 시다고 생각되는 꿈 맡은 바 일거리에 어딘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좀처럼 배달되지 않는 꿈 매력을 드러낼 대상이나 기회가 없어 초초함을 암시 각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온 식구들과 맛있게 실컷 배불리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으로 온 가족 또는 원 직원들이 앓게 된다. 음식점의 간판을 보는 꿈 먹고 싶다는 것으로 성적인 소망을 완곡하게 나타내고 있다.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는 꿈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음식의 종류도 모르면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꿈 무슨 일을 맡겨도 시원스럽게 해결해 내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 화학 소미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 꿈 무슨 일을 하든 기분 좋게 처리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잔치 음식을 잘 먹는 꿈 부과된 임무가 만족할 만하고 자신이 제출한 일거리 청원서가 당국에 의해서 잘 처리된다.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꿈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집안의 혼란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법적 문제로까지 번져간다. 폐가 망신 소송 사고 사망 실패 질병 등의 불운이 닥친다. 개미가 식사하는데 음식으로 기어 들어가 먹는 꿈 부진했던 일이 해결되고 금전운도 따르게 된다. 윗사람과 뜻을 같이 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음식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는 꿈 부탁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승진, 취직 등 소원을 성취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며 파티나 잔치에 초대받을 일이 생기는 꿈 음식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빚 보증을 썼던 미래 사고가 생겨 빚을 책임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 여성의 꿈에 입이 막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꿈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조상에게서 음식을 받거나 식탁에서 대화를 한 꿈 사업의 계획, 소망을 이루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김 상한 음식을 얻어 먹는 꿈 상한 음식을 얻어 먹는 꿈을 구게 되면 태아가 유산되거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된다. 집에서 음식을 먹는 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다. 한 입으로 음식을 한 번에 먹으려 했지만 들어가지 않는 꿈 생각 없이 한 말로 오해를 사거나 난처함을 겪게 된 음식을 먹고 금덩어리를 토해내는 꿈 생산, 무역, 유통, 농업, 음식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한다.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의 기론이다. 깨소금을 음식에 뿌리는 꿈 생산업이나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도구나 애인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겸상을 하는 꿈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깊게 일을 성취시킨다. 합의, 합궁, 결합, 결제, 계약, 협동심, 단결, 조직, 공동투자 등이 있다.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 있는 꿈 성교에 대해서 억제심 또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이다. 음식을 먹고 만족감 등을 느끼는 꿈 성역, 식역, 무력, 지배욕 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음식을 먹고 토하는 꿈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조심하고 실물수를 조심하라. 부엌에서 요리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꿈 손님이 오거나 어떤 복잡한 일에 손을 대어 많은 노력이 있은 뒤에 성과를 얻게 된다. 음식 먹는 꿈 스스로 음식을 먹었다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줘야 하며 다른 사람이 준 음식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음식을 신나게 먹었다면 자신이 자신감에 넘쳐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하게 된다.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먹는 꿈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타협하고 절충하여 마지막 거래까지 마무리 져야 할 일이 있다. 5분 렌즈 속에 음식 재료를 넣고 굽거나 데우는 꿈 실제로 수익성이 좋은 것에 투자하여 단기 수익을 보게 된다. 가스렌즈에 음식을 끓이는 꿈 실제로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생산 진행 과정이 있다. 국수와 같이 가닥으로 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꿈 심한 파벌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어떤 단체가 결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거나 혹은 가벼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외부에서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어둡고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는 꿈 어둡고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거나 적성에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음식을 가정부가 가져다 준 꿈 어떤 기관의 실무자나 협조자가 자기에게 일을 맡기게 됨. 친구나 애인하고 음식점 커피숍에 들어가는 꿈 어떤 모임이나 동문회에 참석하여 즐거운 퇴제를 부르게 된다. 쥐가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거나 자기 일에 간섭하게 된다. 수태 음식 재료를 넣고 불을 떼는 꿈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고 있음을 뜻한다.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해결하거나 권리를 얻으며 일거리를 감정하거나 식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로 음식물을 썰거나 나무 연필 따위를 깎는 꿈 어떤 일을 분할, 분배,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시키고 맡기게 되며 신복을 만들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줄 사람을 얻게 된다. 남에게 빼앗길까 숨어서 몰래 음식물을 먹은 꿈 어떤 일을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함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빛이 나는 대변으로 변해 먹지 못하는 꿈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돈이 되거나 상품화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속어서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을 먹은 꿈 어떤 일을 하든 결과는 헛수고가 되어 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음식을 먹었는데 체에서 배가 아픈 꿈 어떤 책임 있는 일을 맡았으나 그 일이 벅차게 느껴짐 음식을 보고 먹지 않는 꿈 어려운 구비마다 지혜와 선견 지명으로 난국을 타게 한다. 구경을 한다. 음식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은 꿈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다. 바깥에서 여러 개의 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꿈 여러 자리의 회담이나 사업무리 등이 있을 친척 뚝배기가 깨져 음식물이 쏟아지는 꿈 여태껏 공들여 놓은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 실수, 실패, 사고 등이 발생한다. 음식을 담는 사발, 그릇 등에 관한 꿈 역시 사업 기반, 직책, 사업의 성격, 사업성과 등과 관계된 표상이다. 맛있게 음식을 먹는 꿈 욕망을 실현시키는 찬스임을 나타낸다는 꿈 사당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꿈 원수 대통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밖에서 음식을 얻어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외행성 질환과 감기로 끙끙 앓혀진다. 배탈, 몸살 감기, 두통 등이 발생한다. 음식점에서 온 식구가 모여 오긋하게 식사를 맛있게 먹는 꿈 외행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앓게 된다. 식중도, 감기가 걸린다. 음식점 화장실에 들어간 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찾을 일이 있게 된다. 음식을 여러 가지로 조리하는 꿈 음식을 여러 가지로 조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이권이 풍성해지고 집안 살림이 안정되며 번성할 징조다. 음식을 혼자 먹는 꿈 음식을 혼자 먹으면 어떤 일을 혼자 하게 된다.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꿈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여관이나 하숙집에서 다른 여자와 자게 되거나 기타 영업소에서 일하게 된다. 자신의 입이 커져 음식을 마구 먹는 꿈 의욕이 넘쳐 자신감이 생기는 꿈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기회가 온다. 음식을 깨물어 먹는 꿈 일거리, 계획서 등을 잘 가다듬고 음미에서 어떤 일을 성취시킴을 뜻한다. 음식 구매 먹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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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